서대문구의 명소, 관광지, 박물관, 숙박시설까지 한 번에? 우리 동네를 더 알고 싶은 서대문구 시민이라면 서대문구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누구라도 그런 모두를 위해 서대문구에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 정보, 길 안내 서비스부터 체험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들어있는 이 전자지도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서대문 전자지도 또는 서대문 관광지도를 검색하거나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접속만 해도 벌써 예쁘게 디자인된 명소들이 반겨주니 방문 욕구가 마구 샘솟네요 먼저 메인 화면을 보면 서대문구의 지도가 한눈에 보이는데 상단에 검색을 통해 찾아가고자 하는 장소의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으며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이용하거나 하단의 범레 버튼을 이용하여 내가 지금 위치한 곳 주변에 어떤 명소나 행사,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방문하고 싶은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를 클릭하면 위성 측량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위치에서 길 찾기 등 내비게이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문 전과 후까지 책임져주는 주변 맛집과 인근 숙박시설까지 알려주니 스마트 전자지도 하나만 챙겨간다면 서대문구 여행에는 더 필요할 게 없겠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에 고민돼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스탬프 투어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스탬프 투어는 별도의 계정 없이 카카오 계정으로 바로 계정 연동 로그인이 가능하며 테마에 따라 관광 명소들을 이용하여 스탬프를 찍고 모든 곳을 방문하게 되면 완주 인증서도 자동 발급해주니 관광도 즐기고 포드탐도 동시에 느낄 수 있겠는걸요 또 전세계 누구라도 서대문을 즐길 수 있도록 언어 설정도 가능하니 해외에서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정보로 최고가 아닐까요? 언택트 뉴노멀 시대를 반영해 새롭게 만든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다양한 정보부터 여행의 A부터 Z까지 신경 써주는 서비스까지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들고 서대문구로 찾아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